자유대한민국 애국 국민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역사바로알기 공모전에 참여하여 역사도 바로알리고 풍성한 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국대통령 이승만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구국포럼과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가 공동주관하고, 전국구국동지연합회 주체로 역사바로알기 스마트폰 공모전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공모전의 총상금 규모는 1,300만원이며 대상은 300만원, 최우수상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등 5개 각 부문별로 100만원씩입니다. 우수상은 11개 부문으로 50만원씩이며 상위 숫자 및 상금은 모금 액수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모기간은 금년 12월부터 시작하여 2018년 내년 2월 말까지이며 시상은 3월 말경에 할애정입니다. 응모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http.do.공모전.비즈 사이트 주소를 눌러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사이트 주소에 들어와서 처음 가입할 때에는 화면에 보이는 1단계 앱터치하기를 눌러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뜨면 본인의 이름을 넣고 설치 버튼을 누릅니다. 설치가 다 되면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2단계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회원 가입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안내 버튼을 눌러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소관문 작성 방법은 8번 권국 대통령 이승만과 한미동맹 동영상 시청하신 후에 동영상만 재미있게 보셨다면 다 맞출 수 있는 8문제를 풀어 모두 맞추면 하다네? 응모 구분에 표시된 네모 상자를 눌러서 동의 체크하신 후 동영상 시청 소관문을 작성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관문은 150자 이상 3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응모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공모전 안내 버튼을 눌러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응모하시는 국민 여러분 모두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